시금치야. 근데 얼린거 녹혀가지고 넣었어. 우리도 우리가 재배한거네? 응 다 그냥. 이야 그거.. 전부 다 우리가 농사진걸로야. 이거 밀가루 이거는? 이건 어디서 인터넷 주문했나? 이거. 내가 만들었지. 아 그래서? 만들었다고 이거를? 어. 이거 이거 다 만든거야. 아아. 이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면은 야 진짜 아이구야. 아빠가 뵈어야 되겠다 이거. 노래는 좀 들어와. 엉덩이. 둘. 그리고 이게 또 또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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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둘. 셋. 셋. 둘. 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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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